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석의회 임시회가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. 이번 임시회는 원구성을 마친 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서는 첫 임시회로 열렸습니다. 제1차 본회의로 이날 개회한 제289회 임시회에서는 근본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으며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강석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.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비롯해 국별 업무 보고도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. 한편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89회 임시회는 오는 26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.